안녕하세요. 저널입니다. 동부 시간 기준 월요일 아침 9시 아르테미스1 미션의 오리온 위성이 지구 기환을 위해 달 쾌도 플라이바이를 시행했습니다. 과정에서 지구까지 도달하기 위한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리온 위성 자체의 추진도 시행했는데요. 그 과정에서 11시 42분 달에서부터 불과 80마일 130km 상공을 지나게 되면서 달의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달 상공 130km에서 촬영한 달의 모습입니다. 오리온 위성은 태평양 표준 시간 기준 12월 11일 이번 주 일요일쯤 지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